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왜 방주를 지어야 하는가 라는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여러분이 예수를 꼭 믿어야만 할까요? 라는 뜻입니다 노아시대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몰라요 자신이 지금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둔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약속의 말씀은 잃어버리고요 더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점 흑암의 세상인 네피림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개인이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망해야 될 가정이 구원받는 길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이 창세계 3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법을 잡고 있는 사탄과 그 권세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영원한 심판 지옥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계 7장 다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창세계 7장에는 반복하여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되는 1절에도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라고 기록합니다 또 9절에도 또 이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도 보시면 그곳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라고 기록돼요 15절을 보면 무릎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또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고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7장을 계속 읽으면서 이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길이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재앙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랍니다 오늘 창세기 7장 1절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말씀을 주고 계세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듣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대를 바르게 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 앞에 의롭게 된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 되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구원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건 일찍이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했던 그 문제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의 첫 세기로 첫 새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을 보면 이 가정을 통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가문으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밖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창세기 7장 1절에는 이 세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대를 바르게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데요 창세기 6장 1절로 5절에 보면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원약의 백성들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은 계속되는 뇌피림 시대로 빠져들어가고요 그래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져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창세기 7장 1절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의 의인은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방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중에 노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한 줄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뭘 지었다?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 사망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절대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게 꼭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7장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 구원의 시기를 곳곳에 기록해놓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어요 이 120년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때의 노아는 뭐랬냐 방주를 지었어요 그걸 어디서 지었냐 산에 위에 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계속 가족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구원의 기회인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최후의 7일까지도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120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드리지 않았어요 또 일주일 후에 40일간 비를 내릴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7장 22절에 보시면 영혼이 육신 가운데 살아있는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있는 것은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숨 쉬는 동안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누가 보곰 16장 19절로 31절에는 죽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부자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부자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보곤 16장 28절에 이런 말을 해요 부자가 한 말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가소서 그때 천국의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어다 그런데 30절에 부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30절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 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 하리라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한정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 까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전도운동하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복음을 받은 두 사람이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은 평생 음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간암으로 걸려가지고 배가 부풀러 올랐던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평생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병원에 딱 방문했을 때는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이분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희박해 보였어요 눈을 뜰 힘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듣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했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지금 이 복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고 간절함으로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 급하게 교회 한성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역사님 우리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병원에 가보니까 불신 가족이 가득 하고 있어요 오빠가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부산하고 분주하겠어요 예배 분위기가 안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든 안되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복음이 불신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다 죽어가는 분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듣더라고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선교대에 나가면요 그분이 꼭 저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저한테 고마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저는 다만 심부름만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요 여러분이 살았을 적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숨이 멎어지면 끝나요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구원의 기회가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구원의 마감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오늘 창세기 7장에 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구원의 기회가 끝납니까 창세기 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땅에 홍수가 덮여질 때 구원은 끝납니다 또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의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 있는 많은 샘물들이 다 물을 뿜습니다 하늘의 불창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게 구원의 끝날을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느니라 열려있을 때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누가 이 문을 여실 수 있어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 언제 이 구원이 끝납니까 창세기 7장 21절 22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땅위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으면 두 번 다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 그때 구원받을 수 주는 기회가 또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이 왜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지 지난주와 함께 오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세 가지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방주로 들어갈 때 입니다 고린도 우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종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종말이 있어야 첫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것 죽기 전에 보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보금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죄와 저지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구원 받으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시대의 종말도 있습니다 애국시대로부터 로마시대까지 시대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 시대 시대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 19절로 20절 시대의 종말을 표현하는 메시지입니다 Acts 2 19 20 talks about the end of the age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이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시대 시대마다 이 피와 불과 연기 전쟁으로 온갖 세상의 재앙으로 시대를 마감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 시대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 애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더라고요 이미지를 보니까 꽤 있어 보이고 굉장히 배운 게 많아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들었는지 교회에 사는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를 데려온거죠 근데 아이는 들여보내고 당신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하고 연배가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는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실은 나이다 당신과 내가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나는 복음 속에 있고 당신은 복음 밖에 있다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는 사람과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 시대의 끝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풍성한 시대 속에 사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오하이오에 있는 우리 강집사님 부부를 만나면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일찍 태어났거나 조금 늦게 태어났으면 이 풍성한 복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 운동 속에 살고 있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분명히 시대에는 종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은 복음 전할 때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요 온갖 기금과 재앙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처처의 기금과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현장을 여러분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는 모이지 않게 보이게 수많은 재앙으로 세상은 지금요 마지막 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과 사명이 뭐냐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길 미래를 살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외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노아에게 한 이 메시지와 오늘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시대의 복음 운동에 이 시대의 복음 운동에 부른받은 여러분 절대 주신 축복과 사명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명 이루는 일에 쓰임 받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죽음과 사탄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수도 안되올게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이 이 세계보고마의 언약 가운데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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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